꽁꽁원 얼음판 위에서 짜릿한 손맛을 즐길 수 있는 화천 산천어 축제.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춘천의 대표 관광지 남이섬. 강원 지역에 기부하면 강원 대표 관광지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. 강원 지역 지자체들은 유명 관광지와 축제 입장권을 고향사랑 기부제 담내품으로 준비했습니다. 기부자의 강원 방문을 유도해 생산 유발 효과까지 얻겠다는 전략입니다. 그 지역에 와서 그걸 쓰시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도 활용하는 자체 단체가 있습니다. 강원 상품권 지금 담내품에 들어가 있고요. 또 내년에 9월, 10월에 저희가 개최하는 우리 산림엑스포 입장권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천안쌀과 횡성한우 그리고 안동사과까지 전국 각 지자체는 각 지역 특산품으로 기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. 기부자는 거주지 외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% 이내 금액의 담내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담내품 목록은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려면 담내품의 질을 높이는 게 필수. 특색 없는 담내품으로는 기부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. 어떤 품목들은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그리고 외지에서 원재료가 다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 재료를 가지고 제조했다든지 아니면 제조가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 물품들을 지역 특산물로 선정한 그런 담내품들도 눈에 띄이더라고요. 기부금이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원증진 사업이나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인 만큼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담내품 발굴이 시급해 보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.